지난해 크게 위축됐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시장이 올 들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2,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전년 동기 250억 원보다 772% 급증한 것입니다. 발행 건수도 2건에서 9건으로 350% 늘었습니다.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강해지면서 빌려준 돈 대신 주식을 받는 전환사채가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